분석 드릴 종목은 PM풍년입니다. PM풍년은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2013년도 2014년도까지 4차에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1200원의 매수 들어가서 이 종목 너희들 2, 3년만 가지고 가면 최하 500%는 무조건 먹는 종목이다. 천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5,500만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5,500만원이 될 종목이다. 이 종목을 PM풍년을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에서 1200원대의 시향 분석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바닥 1200원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550%의 꼭지 목표가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시면 압니다. 제가 두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을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물린 종목 그 다음에 앞으로 매수할 종목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단돈 5만원을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종목인지 아니면 쪽박을 찰 종목인지 제가 정확히 시향 분석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종목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피엠풍년은 저희가 1200원대면 여기가 1145원 1179원 여기가 바닥이죠.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12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라. 여기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550%의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하면서 제가 시향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누차 드리는 말이지만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애초 추천을 할 때에 이 종목은 500% 550% 수익을 낼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꼭지 목표가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그런 것은 아까 제도 보셨다시피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차트 분석을 내드리기 이전에 제 분석 시향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검색을 해서 분석 시향 자료를 올려드리기 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 붉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피행풍련 분석 시향 자료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 분석 시향 자료가 많이 나오죠. 452% 잠재자산 2015년도에도 잠재자산 2호로 제가 별도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재자산 2호 피행풍련입니다. 라고 제가 분석 시향 정보 나오죠. 자 분석 시향 정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를 이렇게 보시면 피행풍련 재무차트 분석 자료 이렇게 해서 분석 자료가 나오고 매수 의견 피행풍련 영업이익이 단기의 손실이지만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자 이후 주가의 흐름을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경기선 지지를 받고 추가받는 건이 와야될 구간이다. 오지 않으면 하락할 수 있다.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 재발락이 보일 때 2차 추매를 추경 매수라는 얘기죠. 자 이게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단기간에 매출을 두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1200원대만 오시면 분할 매수 들어가십시오. 하락을 하면 1300원 2차 분할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분할 매수 계속 분석 시험 자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은 바닥 매수자는 손절가 잡고 들어가라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분석 시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분석 시험 자료가 다시 이후로 2010년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BM풍년 주가 예측 정보 시험 분석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자료가 올라옵니다. 자 바닥 분석가 1200원입니다. 미리 예측해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바닥 분석가 1200원 반등권이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이 종목 어디까지? 550%까지. 자 바닥 분석가 1210원 452% 상승을 주고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분석 시험 자료는 이후 2013년도 이후에 분석 자료는 저희 카페의 개별 구매 종목 추천 분석 시험의 자료가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452%의 수익을 주고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503% 수익 후 급락 중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종목은 하루빨리에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 PM풍년 주가 예측 정보에서 개별 구매 종목 하면 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면 여기 개별 구매 종목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댓글 분석 시험이 나오죠. 여기에 개별 구매 종목 PM풍년 해가지고 종목명 분석 시험 자료 여기 클릭하시면 다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한테 정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PM풍년이 왜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200원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잠재자산을 보시면 이 종목이 바닥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550%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제가 원하는 1차 꼭지 못 박아 550%의 수익을 주고 그 분석 이후 계속 급락을 했죠. 계속 급락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요 2700원에서 제가 요 검정색 선 요게 마지노선입니다. 요 마지노선을 지지를 받고 적은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오죠. 왜? 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1200원에 사셔야지 7000원 80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사기꾼들 카페한테 숙아서 이런 종목을 고점에 매수 더군다나 추천비용까지 받으면서 전재산을 그들에게 뺏기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었을 땐 이 종목이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면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면서 주가를 계속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다. 피엠 풍년은 회사 내용이 아주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이 7, 8000원 5,000원 6,000원에는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싸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팔아먹는 거지 이 종목이 바닥 1,200원짜리가 7,000원 8,000원까지 올랐는데 그리고서 고점을 따려막고 밀리는데 이 종목이 다시 1,000원 이하로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 차트 분석을 드리면 이 종목은 가까이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이때의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정확히 때려막고 지금 밀리잖아요. 물량을 떠넘기게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서로 온다고 해도 이 종목을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 주식은 싸고 좋을 때 사는 것이다. 피행풍년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여러분의 자산이 천만원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사놓으면 2, 3년 후에 적게는 300% 많게는 1000%의 주인공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주를 매수해놓고 1, 2년만 기다리십시오. 길게는 3년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자산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